최근에 프로토스전 성적도 좋고 허영무 선수랑 만났어도 많이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저그라든지 무섭거나 꺼렸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결승 가기 위해서 재물을 삼아야 될 선수전 8강에서 전패였었는데 징크스도 깼고 지난 시즌 우승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벌써 저는 결승을 바라보고 있고 팬들의 하는 소리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많은 저그 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우승컵을 들고 싶어요 역대 프로토스 우승자에 이어서 마지막 프로토스 우승자가 되겠습니다